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징어 치즈는 매콤하고 입안에서 가득 찔러보는 것 같아요 치즈가 엄청나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서요 간장에 오이 양념장에 오이 복숭아 너무 맛있어서 오늘의 맛은 매운 식당 너무 맛있어 달콤하고 매운 식당 바삭바삭 아삭아삭 쫄깃쫄깃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점점 더 단단한 맛! 점점 더 맛있네요!